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. 미국 북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이곳은 집에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요 미끼로 생새우하고 옥수수를 가지고 뭐가 잡히는지 한번 잠깐 낚시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저쪽 건너 저기에서는 카약을 빌려서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카약을 빌려서 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Feuer 위의 하이 이제 카약을 빌려서 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녀는 산책이 있기 때문에 아래를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콩매기 나왔습니다. 콩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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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어 이건 뭐지? 어 이건 떨어지게 생겼네? 블루 길이야? 자 이거는 블루 길이라고 하네요 블루 길 새우를 새우미끼로 물고 나왔습니다 이리 잡고 있어봐 저리 치워 저리 치워 나한테 들어온 물이 키고 있어 아이고 야 블루 길도 물고 뭐 다양하게 잡히네 야 뭔가 올라옵니다 콩만한게 오늘 콩만한 콩매기입니다 콩매기 콩매기 한 마리 더 콩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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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들고 있더라 땡큐 콩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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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디어 드디어 처스 올리시나요 계속 처스 나오나 끝 아까 그 배가 피젓거가서 몰렸나보다 엄청 크데요? 아이고 야 그렇게 달랑 올라오는거야? 좀 큰데요 자, 이거 해. 자, 위에 조심해. 자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, 무. 하... 야, 내 이동люч이야. 왜 이렇게 tit은ix다, 치트자. 야 거기 맞아 그것도 기릉이 아니라 기릉이 아 아버지 춥아 왜 여기 다 잘생겼잖아 그래도 너무 싫어한가요? 블루길 블루길입니다 블루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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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 커 보이죠? 근데 아주 콩만해요 콩만해 다이비 있어? 블루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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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waren 블루 블루 낙수대가 큰 게 필요가 없는데? 무지만 낙수대로 해도 돼서 이 얼굴은 뭔가 시커먼 게 나왔네요 세기의 얼굴이 좀 시커멓습니다 며차 맞아 입질이네 며차 맞아 입질이야 며차 맞아 어휴 콩맥이다 콩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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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